태양만큼 중요한 자연물은 없습니다. 생물들이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낙가밤을 만드는 태양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혜택을 줍니다. 사람들은 태양을 그저 바라만 보진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태양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태양광 발전입니다. 태양에너지는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칠환경 에너지로 과학관을 방문하시는 길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이 패널이 닿게 되면 전자들의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는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이로 인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는 가정으로 전달되어 실생활에 활용됩니다. 지금은 공이 굴러가기 위한 동력으로 사용하네요.